핫패트 노래는 본인 단점만 묶어놓은 노래 같아.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할 것을 구분 못하는 듯. 아, 이미 세다. 이거는... 와... 저랑 잘하면 반인정 정도 할게요. 반정, 반정. 반정? 반인정 정도 할게요. 반정, 반정. 반정? 하고 싶은 게 있고 잘하는 게 다르다고 하는데 그냥 저는 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형님, 형태가 봐. 네. 멋있다. 그리고... 중2병보다 오글거리는 아티스트병 중증 환자. 인정! 인정! 어? 인정! 야, 얼마나? 너무 크랑 인정하네? 인정. 아, 진짜... 아티스트병 맞고요. 아티스트지, 왜 병이야. 병이 아니죠, 아티스트. 그냥 아티스트병...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중2병도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 뭐든지 조금씩은 병에 걸려보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 멋있다. 성질 있게 생김. 인정. 성질 있게 생김. 인정. 이건 제가 생긴 거니까. 그렇죠? 인정. 인정하신 거야? 성질이 생겨요. 성질 있어요. 건들지 마세요. 예쁘신데? 성질 있게 생겼습니다. 아닌데. 그렇게 앞에서 볼 필요 없이 뒤에 있어도 기운이 느꼈지. 아, 끊겨진다. 그거잖아. 얘는 화장만 좀 잘하거나 안 했으면 좋겠다. 화장 때문에 이모님 됐음. 네? 어우... 오... 이거는 노인정. 왜? 그냥 이거는 화장이 문제가 아니라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좀 이모님처럼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 아니야. 4인도 이모님처럼 생긴 거고 아내도 이모님처럼 생겼으니까. 싸우는 이모님이잖아요, 그냥. 네. 엄청 무서운 이모님이네. 그런 거니까 제 화장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오...